한국국토정보공사 항저와 아시안게임의 축구 8강전이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열렸는데 우리가 2대0으로 여유있게 이겼어요. 그런데 다른 게임은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도 중국과의 축구니깐 마디들 관심 갖고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국내 포털 중에 다음이라는 데 있죠. 네이버 말고 다음. 다음의 축구팀 응원 페이지. 이건 생중계는 안 됩니다만 댓글로는 한편으로는 축구 생중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다음에서 막 응원 메시지는 올리고 하는 식으로 보셨던 것 같은데 이 다음이라는 축구팀 응원 페이지에 절반 이상이 중국팀을 응원한 결과가 나왔어요. 황당하죠. 다음이 중국 사이트가 아니잖아요. 중국 포털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포털인데 그리고 중국과 대한민국의 대표팀이 경기를 한 건데 어떻게 다음에서 절반 이상이 중국팀을 응원하는 것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때 다음에 응원 페이지를 공략을 했거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한국에 다음에 응원 메시지가 지금 떠 있으니까 거기를 가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라고 누군가가 좌표를 찍어서 들어와서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것이든 둘 중에 어느 것이든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말해서 중국 공산당이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의 포털인 다음도 중국 일색으로 점령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항저우 한 중국 축구대표팀 시합이 있는 그 와중에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차이나 게이트가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축구 게임조차 이럴 정도면 곁들이 외교 안보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 같은 때 야 전부 다 저 더불어민주당 밀어 이렇게 한다면 포털 장악되는 것은 순식간이겠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국민의힘의 김정식 청년대변인은 논평을 했어요 어제 대한민국 이게 1일입니다 10월 1일 어제 대한민국 대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움에서는 우리 상식과는 거리감은 통계가 집계됐다 대한민국 초대형 포털에서 과반 비율로 중국팀 응원하는 것은 보편적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집계다 시진핑은 뉴미디어 여론을 장악해야 한다 여론전에서 승리하려면 강력한 인터넷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몇 년 전에 얘기한 바가 있다 최근 중국 내 강성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확산으로 자발적 댓글 부대인 쯔간우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들은 주요 현안이 아닌 상황에서도 애국심 표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한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 8800만 건의 여론이 조작됐던 드루킹 사건을 기억한다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여론과 민심은 불가분의 관계다 특정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조작해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게 놔둘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댓글에 국적이나 접속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이 성숙한 공론회장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무작정 반대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의 박성중 의원은 우리나라 포털에 중국 세력이 개입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 ip를 우회해 국내 내부에서 자급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신되는 상황이다 두 개의 포털 네이버 다음을 비교해 보면 다음에 조작 세력들이 가담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포털 댓글은 여론을 조작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서비스를 끝내 심판하더라도 조작 세력은 반드시 색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을 경고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장난도 적당히 쳐야 되는데 이것들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딱 걸린 겁니다 축구에서 이 정도면 국내 정치 선거 이념전쟁 또는 민감한 상황과 관련된 여론조사 여기에 중국이 상시 개입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저는 중국이 이런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이념전쟁에 개입하고 여론조사 등에 상시적으로 개입해 왔다고 사실은 의심해 왔어요 중국은 말이죠 그냥 외국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상의 적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지만 우리의 제일 잠재적은 중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미의 삼각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북한과 그 북한 뒤에 있는 중국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중국은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말살하려고 직접 전쟁에 뛰어들었던 적국입니다 전범국가예요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교류의 폭이 적지 않고 또 군사 외교적으로도 굳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관리가 되는 것이 좋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70여 년 전에 직접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었던 중국의 그 속성 언제 어디서나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북한과 유일하게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 그리고 북한이 무너질 때 언제든지 북한을 마지막까지 지탱하기 위해서 뒷문을 열어줄 수 있는 나라 중국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우리가 절코 잊어서는 안 돼요 중국이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것 자체가 보세요 전쟁을 내전으로 전화시켜서 집권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내전으로 내전을 전쟁으로 이것은 레닌이 전쟁에 패배한 짜루정부를 내전으로 끌어들여서 무너뜨리고 소련 공산당 국가를 세운 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중국에게는 내전과 전쟁에 구별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주사파와 우리 자유파 간의 전쟁은 중국 입장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이념전쟁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들고 개입하는 거예요 이 중국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해요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십시오 네이버 서비스가 석 달 동안 아무 설명 없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갑자기 자기들 나쁜 수치가 나올 것 같으니까 당분간 청년 실업률 공개 중단하겠다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리는 나라입니다 외교부장의 친강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한 달 동안 없어져 버렸어요 수많은 기자들의 질문에도 중국은 뭐라고 그랬냐 제공할 정보가 없다 외교부 사이트에서 확인해 봐라 한 달이 지나서야 이 자 경질됐어요 그런데 왜 경질됐는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게 중국이에요 이런 게 중국이니까 이 중국이 못할 짓이 없어요 못할 짓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선거에 개입한다 대한민국의 국내 여론에 영향을 준다 대한민국의 종북주사파와의 이념전쟁에 한 편을 든다 이런 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생각할 것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개입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말이죠 문재인이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에다 물어보고 했듯이 이제 한국 정치를 중국에다가 물어보고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여론조사에 저 중국 공안과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따른 중국인들의 개입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다음만 저들이 노릴까요? 네이버는 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나게이트의 원천 봉쇄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차이나게이트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이거는 명분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순간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종중이라고 하는 종북과 종중이라고 하는 사대주의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값에 겉으로는 감히 반대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차이나게이트 원천 봉쇄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매우 중요한 이슈로 세팅을 해야 되고 동시에 제가 여러 차례 알려드렸습니다만 중국인의 먹티, 건보 먹티, 고용보험 먹티, 실업급여 먹티 이런 각종의 먹티 사건들 그리고 공자학원을 비롯한 중국의 그 의심스럽고 의몽한 여러 가지 공작적 증거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중국과 당당하게 외교하되 더 이상 이런 식의 장난질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대중국 차이나게이트 원천 봉쇄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정히 함께 수립하고 국민들께 설명할 것을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